이번 160화에서 현숙이는 하룻밤 만에 모든 남자에게 정리를 당해버렸습니다. 정말 빠르게 정리됐죠.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현숙이가 모든 남자에게 정리된 진짜 이유가 뭔지 살펴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수는 참 나쏠 공부가 잘 돼 있구나. 4일차 선택 때만 해도 다 어긋나 있었는데 저녁부터 맞춰지기 시작하더니 5일차에 모두 맞춰졌습니다. 두 명만 빼고 말이죠. 현숙과 영식.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죠. 4일차 전력까지는 노선을 확정해야 유리하다는 것을. 현숙과 영식은 왜 갈 데가 없을까요? 지난 영상 중에 오래 살아남는 빌런의 비밀편에서 영수만 살아남고 현숙과 영식은 왜 오래 살아남지 못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둘은 상대해줄 사람이 없어서 정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짝이 정해졌는지 보겠습니다. 순자와 영철, 광수와 영자, 영호와 옥순, 정숙과 영수, 상철과 영숙. 이 중에 정숙이는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 갑자기 수뇌보가 된 영수를 한 번 알아보려고 하고 상철과 영숙은 결국 마지막에 스파크가 튀면서 짝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영식이야 자기 스스로 여자들에게 오지 말라는 뜻을 계속해서 내비쳤기 때문에 영식이 소원대로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지만 현숙이는 정말 영호 말처럼 가장 열심히 구애 활동을 한 주인공이었는데 왜 결국 모든 남자에게 정리가 되고 말았을까요? 이번 기수는 다른 간제비도 많았는데 왜 현숙이만 하룻밤만에 정리가 됐을까요? 제가 보기엔 현숙이가 뿌리를 잘못 내리고 간을 봤기 때문입니다. 진중한 척 인상을 써대지만 사실은 현숙이만큼 가벼운 영호를 기반으로 뿌리를 내리고 여기저기 간을 보니 영호가 틀자 다 어긋나버린 것입니다. 그럼 영호는 어떤 남자일까요? 영호는 무서운 게 많고 가벼운 사람입니다. 맞는 게 무서워서 튀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좋아하는 여자 정도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가벼운 남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걸 피하고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전략이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영호는 첫인상으로 옥순이를 선택했고 옥순이가 대구를 못 벗어난다고 하자 바로 정수기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정수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수기가 상처리만 바라보자 다시 옥순이가 생각나고 좋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 옥순이가 영수를 선택하면서 영호에게 복수를 하자 영호는 현숙이에게 매력적이라며 자동적으로 칭찬을 퍼부었습니다. 영호는 현숙이를 보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영수가 정수기한테 올인하자 옥순이는 잘못 샀다 싶어 영호로 좌표를 찍고 영호도 그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현숙이를 정리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영호는 좋아하는 감정이 쉽게 바뀔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영호가 진짜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이상형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호는 결국 누나 같은 여자가 좋은 것입니다. 세 명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일관된 키워드는 누나였습니다. 정수기는 실제 두 살 많은 누나라서 좋았고 현숙이를 거부할 때도 동생 같아서였는데 자기를 구제해주자 누나 같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옥순이가 운전을 잘하자 또 누나 같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 영호는 이상형으로 연하를 선호한다고 했지만 그건 단지 신체적으로 연하를 선호할 뿐 내면은 성숙하고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누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영호는 아직 보호받고 싶고 기대고 싶은 어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엄마 같고 누나 같은 여자가 좋다는 건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떠다니는 부표 같은 영호를 현숙이는 1순위로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왔습니다. 그럼 현숙이는 왜 그랬을까요? 전문직의 깔끔상을 좋아하는 현숙이라 일단 영호가 이상형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4일 차 아침에 영호가 옥순이에게 집중하겠다는 말을 들은 만큼 어느 정도 맘 정리를 해야 하는데 미련이 남았던 것이죠. 아무래도 한의사라는 직업적인 매력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 선택 때 광수를 번복하고 영호를 선택하면서 모든 게 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수까지 갔다가 피식 웃으면서 빠꾸할 때 광수도 쓴웃음을 지으며 영자에게로 빠꾸해버렸습니다. 영호는 빵표에서 짜장면을 면해준 현숙이에게 고맙다는 칭찬을 그렇게 길게 늘어놓았던 것이고 그걸 직감한 현숙이는 인터뷰에서 영호 2에 이상하다며 광수가 났다고 했던 만큼 남자를 잘 보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영호와의 데이트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자마자 광수는 2가 최고였다고 해명을 해야 했지만 인터뷰는 인터뷰일 뿐 여전히 영호를 1순위로 두면서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었죠. 영호의 자동 칭찬 뜻은 알아봤지만 그 칭찬을 믿고 안이하게 대처해버렸던 것입니다. 영호와 데이트를 마치고 공연 거실로 가서 4명이 대화를 했습니다. 다들 뭔가 꼬인 것 같다고 얘기할 때 자기는 꼬인 거 없다고 잘 풀리고 있다고 대화 흠을 끊었는데 여기서도 현숙이의 평소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 위주로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이나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왜 관심을 뒀어야 하냐면 옥순이가 꼬였다고 할 때 왜 꼬였는지 물어봤으면 옥순이는 얘기했겠죠. 의리로 영수를 찍어줬더니 영수가 정숙이한테 100% 마음 정했다고 그래서 꼬여버렸다고 그럼 머리를 잘 굴리는 현숙이니까 옥순이의 행동을 예측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옥순이가 영호에게 달려들겠구나 그럼 낯설해서 가장 가벼운 영호는 흔들릴 것이고 난 어차피 영호보다 광수가 좋았으니 바로 지금 광수를 불러내서 아까 급하게 빠꾸해서 미안했어 라고 해명이라도 해야 했는데 현숙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걸 오히려 광수 탓으로 돌려버린 것이었죠. 아침에 광수가 선택권이 주어지면 다른 여자를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한 걸 기가 막히게 기억해냈거든요. 남자 선택 때 광수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현숙이를 구제해줬는데 현숙이는 오히려 놀려먹으며 광수 앞에서 빠꾸한 게 상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데도 현숙이는 비난받는 것보다 합리화를 선택해버린 것이었죠. 결국 현숙이는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영호가 1순위이고 광수가 2순위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광수는 현숙이와 더 이상 말도 석기 싫을 만큼 정이 떨어져 버렸고 예상대로 옥순이가 움직였습니다. 영호에게 해명하면서 직진했고 기회를 잘 보는 가볍고 영리한 영호는 지금이 기회임을 직감하고 원래 1순위였던 옥순이로 갈아타버린 것입니다. 현숙이는 영호의 칭찬이 아직 귀가에 생생한데도 영호가 미쳐서 노선을 틀어버리자 정말인지 확인하고는 이제서야 광수를 찾아갔습니다. 광수는 진작에 현숙이를 접어버린 상황이니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그때 뒤에서 영호와 옥순이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들렸고 현숙이는 조금만 이대로 더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커플이 사라지자마자 광수에게 이젝하자고 했습니다. 그만큼 현숙이는 머리를 많이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었죠. 그러나 광수가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연거실에서 모두가 꼬였다고 했을 때 현숙이는 자기만 안 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무서운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꼬인 걸 풀어버리면 안 꼬여있던 현숙이만 이제 꼬여버린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룻밤만에 가장 아껴뒀던 원픽, 투픽이 나가 떨어지자 현숙이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았죠. 마음속에 정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현숙이는 숙소로 들어갔고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도건이가 나가도 마라톤을 완주한 현숙이는 현숙이었죠. 아침이 되자 현숙이는 뛰었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영철이가 있었고 상처리가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광수도 아직까지는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모두 늦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현숙이가 모든 남자에게 정리된 가장 큰 페이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욕심, 에너지, 영어. 현숙이는 어딜 가나 주목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원하는 건 쟁취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운이 딸렸다면 이렇게까지 나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숙이는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이런 욕심들을 모두 채우기 위해 많은 활동량을 보였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나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었죠. 게다가 그 욕심과 에너지를 영호라는 가볍고 갈대 같은 남자에게 쏟아부었으니 영호가 틀어버리자 다 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기수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갈대 같은 가벼운 사람에겐 뿌리를 내리지 말자. 간을 보더라도 가장 가벼운 사람을 제외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간을 보자. 영철이처럼 이번 기수에서 가벼운 사람은 영호와 현숙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현숙이에게 뿌리를 안 내렸고 여자 중에선 현숙이만이 영호에게 뿌리를 두고 다른 남자들을 알아봤었습니다. 결국 가벼운 사람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현숙이 뿐이기 때문에 현숙이만이 외톨이가 된 것이었죠. 4일 차 아침에 영호가 도망칠 기회를 줄 때 광수에게로 갔더라면 영호에게 가더라도 광수 앞이 아니라 영호에게 바로 갔더라면 데이트에서 영호보다 광수에게 더 매력을 느꼈을 때 광수에게 얼른 진심으로 해명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현숙이는 후회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호와의 데이트에서 현숙이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이 안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 표현하고 근데 선택은 당연히 상대방의 몫이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인연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현숙님, 멋있다. 전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짝을 찾았던 현숙이가 모든 남자들로부터 정리된 진짜 이유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현숙이가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이라도 광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점점 흥미로워지는 가운데 연애 해방일지도 빠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채널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좋아요라는 에너지를 하고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지금까지 현숙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면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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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